이번 섹션에서 배우실 내용은 하이폼의 개념인데 하이폼은 아래 위치에 있는 폼이란 뜻이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이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폼을 우리가 기본 폼 또는 마스터 폼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상위 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는 대로 하이폼 또는 세부 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폼을 우리가 마스터 기본 폼이라고 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걸 갖다가 세부 하이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팀코드가 com이잖아요. 여기에 팀코드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하이폼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폼의 조합을 계층형 이렇게 계층으로 됐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 폼, 세부 폼, 상위, 하위 이렇게 부른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기본 폼은 말 그대로 마스터 폼, 상위 폼이고 그 다음에 하이폼은 세부 폼 그리고 이 하이폼의 특징이 시험지에서 맞다 틀다 나오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이폼은 일대다 관계, 일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커리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시험지에 잘 나와요. 기본 폼은 관계에서의 일 쪽에 해당되는 거고 일대다의 일 기본 폼은 그 다음 하이폼은 일대다의 다 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한다. 이거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일은 기본 폼, 단은 세부 폼, 하이폼, 그래서 일은 기본 폼이고 단은 하이폼 시험지에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도 시험지에 잘 나와요.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지만 하이폼은 데이터 시트로 표시하거나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이 가능하다.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폼에 포함될 수 있는 하이폼의 수는 제한이 없고 하이폼을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킬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기본 폼 안에 하이폼 만들 수 있고 뭐 당연한 얘기고 하이폼 안에 또 다른 하이폼 계속 만들 수 있다더라 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테이블, 커리, 폼 등을 갖다가 폼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하이폼 만들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이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폼에서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죠. 폼 마법사를 사용해서 하이폼을 만들 때는요. 기본 폼과 하이폼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폼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기본 폼과 하이폼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기존 폼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끌기를 이용해서 하이폼 만들 수도 있어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탭의 폼에서 폼 마법사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폼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에 4번 성명 팀 코드를 갖다가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팀 코드 팀명 테이블 마찬가지로 팀 코드 팀명을 전부 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래쪽에 보면 단일 폼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위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하이폼이 있는 폼 이렇게 만들어져요. 클릭하고 다음 누른 다음에 우리는 하이폼의 모양 테이블 형식을 선택하기로 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폼의 어떤 제목을 지정하겠느냐 폼의 이름 하이폼의 이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 또는 폼 디자인 수정 우리는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을 선택하고요. 마침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상위 폼 하이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디자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폼 보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팀 코드가 COM 팀 코드가 COM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위 폼 하이폼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만들기에서 새 폼을 클릭하고 팀 코드 팀명을 갖다가 추가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늘려주고 나서 조심하실 거 뭐냐면 양식 디자인 탭에 오게 되면 이제 컨트롤 그룹 여기에서 컨트롤 마우스 사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하이폼 하이 보고서거든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존 테이블 및 커리 사용 다음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다음 그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 마침 누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또 하이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새 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팀 코드 팀명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늘려주고 이번에는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 한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 다음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드래그해서 하이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테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 속성 시트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에 가게 되면 기본 필드 연결 하이필드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하이폼 필드 연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 필드 그 다음에 하이필드에 필드를 갖다가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네요. 바로 이 부분 기본 폼과 하이폼 연결하기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폼과 하이폼 연결하는 필드의 데이터 종류는 같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필드 크기 같거나 당연히 호환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에는 필드 이름을 세미컬론으로 구분한다. 이런 거는 이제 맞다트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본 대로 하이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작성기 단추 데이터 탭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기본 필드의 팀코드 하이필드에 팀코드 이 필드를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